1단계, 2단계, 3단계씩 딱 한 번만 봐. 그 박물이 2개니까 남아서 박물이 돼. 1단계. 2, 2, 3, 1단계. 1단계, 1단계. 2, 3, 2, 3. 이거 왜 이 행욕이, 2단계 정도야. 이거 왜 이렇게 해볼까. 1효의 부팅을 가져야 한다. 3단계 정도. 3단계 1번 1단계 2 2 2 1단계 1단계 2 2 2 2 1 1 1 1 1 2 1 2 2 2 5-2-1 3-2-1 3-2-2 3-2 4-3 4-4-4-2 4-4-3 5-4-4-4-3 반칙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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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덤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